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교통안전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남긴 대구경북 교통안전의식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경주 스쿨존 사고, 대구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등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상황 짚어보죠. 권계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교통안전 최근 발표된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경북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3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 사망자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5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주였고 그 뒤를 또 안동이 이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고 유형별 치사율을 보면 차량 단독사고가 약 8% 치사율로 전체 평균 약 2%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올해 이준차 교통사고가 좀 증가한 반면에 대구 지역의 이준차 교통사망사고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전체 양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천 기자께서 짚어주신 통계적 수치로 봤을 때 대구경북 교통안전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원래 상반기 수치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륜차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한 것은 배달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치가 30% 줄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농기계 안전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교통단속 구간을 늘린다든지 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을 대대적으로 좀 점검한다. 이런 노력들이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시킴이 생겨나고 교통관련 법규들이 정비되면서 운전자 안전의식은 고취된 것 같습니다만 무단횡단 또는 횡단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노령층의 사망사고가 많다는 걸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대구 지역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구가 310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7배가량 높다는 것인데요. 시간대별로 보면 비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간 시간대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이 된 반면에 고령자는 새벽 시간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좀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거 좀 뜯어서 보면 비고령자의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어두컴컴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자들은 운전자의 시야 불량이라기보다는 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과 사고가 일어났다. 때문에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부주의하게 평상시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석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운전자 부주의도 문제지만 무단횡단이나 보행신호 위반에 대한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의 가실도 한 몫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행자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가길을 할 때 안전하게 걷는다든지 또는 주변을 잘 살펴보고 걷는다든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좀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되는데 불빛만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걸을 때는 우측 노견에 좀 바짝 붙어 다녀야 되고요. 특히 보행자의 경우에는 차와 마주치면서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리아카라든가 또는 어떤 보행기를 끌고 다닐 때는 역주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다, 보다, 그다음에 걷다. 서다는 것은 일단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한번 서서 좌우를 살펴보는 거고 그다음에는 건너가면서도 좀 좌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뛰면 좀 주의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 충분하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80대로 추정된 한 여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고가 났는데 이때다 보면 운전자의 가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이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은 결국은 사망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도 보행자도 같이 조심할 때 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운전자도 부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보행자 스스로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망을 만들어주는 행정적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특히나 운전자와 보행자는 딱 선을 가르듯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차를 주차해놓고는 다시 또 보행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나누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과 안전도보를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도보 옆으로 펜스를 친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도 이런 펜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도청에서 출퇴근길에 공무원의 차에 치이는 등 교통사고가 좀 발생하기도 있는데 이 주변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 높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노령층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운동신경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을 배려한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차량 대기신호를 횡단신호가 끝난 다음에 한 1, 2초 정도 시간이 더 지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횡단신호 자체를 좀 길게 만드는 것 이것도 행정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스쿨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변을 다 노란색으로 강조하거나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행정비용이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쿨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경주 스쿨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2차 검증을 했고 이후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는데요. 좀 짚어주시죠. 경부 경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한 2차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운전자는 고위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A씨를 불러놓고 정말 그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장비를 동원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날에서도 그 조사에서도 역시 운전자는 고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국 국과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에 법률을 적용할 예정으로 했고요. 이 가운데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때 자기의 딸과 마찰이 2명입니다. 2명인데 2명과 마찰이 2명을 쫓아가다가 1명을 놓치고 1명을 찾아가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2명의 남자아이 중에 1명의 추돌사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누가 잘못됐다라고 결론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고 운전자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새롭게 사실이 드러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더 극명해진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계속해 주시죠. 네. 차량 운전자는 고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으로 일단은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친 아이의 가족들은 악플러에게 2차 가해까지 또 당하고 있고 어른이 아이를 차로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차량 운전자 측은 전날에도 남자아이 둘이 딸아이를 괴롭혔다라고 반론을 보탰는데요. 그렇지만 이 다친 아동이 전날 부산에 있다가 경주에 왔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느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 이런 또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위가 아니었다라는 말로서 묵묵부답인 운전자와 또 고의성을 밝혀달라는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전에 어떻게 괴롭혔든 이 부분은 또 그대로 떼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사고가 일어나게 된 과정 여기에 좀 집중해서 수사의 범위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슈토크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스쿨존 사고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또 한 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와 별개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법 규정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30km 이하로 달렸어요. 속도는 준수했어요. 그런데 안전의무를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의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거죠.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참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반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의무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양론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쿨존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외에 어쨌든 간에 법이 조금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우리가 좀 안전을 위해서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스쿨조만큼은 좀 더 법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가지고 가서 스쿨존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교수께서도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 주셨는데 윤창호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또 커진 반면에 졸음운전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거에는 음주, 술을 한 잔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면 야 인마, 대리운전 그거 그냥 가져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망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각심이 좀 널리 알려졌는데요. 지난 2월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회 지도층에서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시민들만큼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윤창호법 시행 직후에 윤창호법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고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모 프로야구 선수가 국내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해주면서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이대로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졸업운전, 음주를 하게 되면 졸업운전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신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졸업운전이 위험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5년 동안 경북의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6.7%였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로 또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도 15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고속국도에서 치사율이 26.8%로 고속도로에서 졸업운전을 하게 되면 사망 4명 중에 1명은 사망하게 된다. 그만큼 높다 보니까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졸업예방심터라든가 휴게소, 그리고 안내판 등 여러 조치들이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행정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북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나고 실제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물 운전자 차량이, 하물 운전의 차량 운전자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장시간 운전을 하는 거죠. 또 좀 쉬었다 가고 싶겠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또 배달 완료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경북이라든가 전북 또는 충남 지역에서 치사율이 높은 것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않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행방향으로 소음을 좀 나게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는 돌출 차선이라든가 터널 내에 졸음 방지, 소음 조명, 즉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는 시절 우리 터널 지나가면 소리가 크게 울린다든지 차선만 조금 있다 가면 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언제까지 배달하라 그래요. 그럼 이분은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2시간 운전하고 한 20분 쉬고 1시간 운전하고 10분 쉬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만 이걸 어기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제출을 의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형식상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하게 만들어줘야만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안전 운행하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는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 경북 교통 안전 앞으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두 분 최종 의견까지 덧붙여주시죠. 손 기자께서. 네. 아까 졸음운전 예방하기 위한 결국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운전자와 그리고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운전병을 할 때 졸음운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운전하면 무조건 10분 쉬고 그리고 여름에 운전을 할 때는 아이스 스카프라고 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품들을 지급을 해줬거든요. 적어도 사업자가 그리고 특히 화물용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배송을 주문한 곳에서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식이법이 중요해진 스쿨존에서는 이중처벌이라 말들이 많지만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일단은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이만큼 좋은 건 없다. 일단은 법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운전자들도 좀 기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까 청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은 묵시적으로 좀 인정되는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계몽운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음주를 하면 좀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옛날에는 한 술 한 잔 먹고 그냥 가면 되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거의 음주운전 같은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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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